저기 멀리서 우리의 낭몬이 손짓하며 우리를 부르네 길은 험하고 빌바란 것대로 서로를 위하며 눈보라 속에도 손목을 꼭 잡고 따스한 온기를 나누리 울고 울고 고개골 날이 잇놀네 그 속에서 놀던 제가 늘 있습니다 오 동네 새동네 오 동네 새동네 나의 애코야 파란들 남쪽에서 파란이 불며 내가 예수 양보는 춤추는 동네 그 속에서 놀던 제가 늘 있습니다 더불어학 로인복지관 대강당에서 열리고 있는 선배시민대학 3강에는 선배시민 삶을 이야기하다 라는 주제로 빅고울 50 플러스 강준원 교수 강의가 있었습니다 강준원 교수는 은퇴설기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강준원 교수는 은퇴설기 전문가